오늘 어떤 간증 4, 3, 5일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잠시 후에 축도와 중보 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어떤 간증 4, 3, 5일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 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주여다 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 부위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지금 문제가 있어서 두 손을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위에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깨끗게 나사리에서 깨끗게 해결될 죄다 모두 문제가 해결될 죄다 어떠한 문제가 됐든지 간에 믿음으로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는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모두 문제가 해결될 죄다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서 씻은 듯이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죄다 부부 문제가 해결될 죄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죄다 이혼 소송이 좋은 방향으로 해결될 죄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 죄다 자녀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또한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지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음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후 층간소음 다툼이 해결될지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의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자녀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모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부녀 사이가 해결될지다. 고부갈등이 해결될지다. 각종 보상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모든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 믿음으로 가슴에 설론자마다 오늘 주님을 만나는 역사에 일어나게 하시고 그 문제가 지금 이 시간에는 나사리 예수로 깨끗게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또 질병이 있으심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면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나사리 예수로 명하노니 믿음으로 질병에 손을 얹은 어떤 간증 4351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문드 손을 안 서있어.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나게 하소서. 5장 6부에 들어있는 모든 한 병이 지금 이 시간에 떠나갈지다. 나사리에서 떠나갈지다. 위암이 치유될지다. 나사리에서 떠나갈지다. 다시는 제발하지 말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될지다 최장암이 치될지다 대장암이 치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될지다 위암이 치될지다 또한 난수암이 치될지다 혈액암이 치될지다 또한 후두암이 치될지다 파키스 병이 치될지다 치매가 치될지다 조상저주 귀신이 떠나갈지다 군대 귀신이 떠나갈지다 또한 통풍이 치될지다 통풍이 치될지다 고혈암이 치될지다 당뇨가 치될지다 고지혈증이 치될지다 저혈암이 치될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될지다 족저근방염이 치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피부암이 치될지다 목디쓰기가 치유될지다 퇴행성 무릎관절이 치유될지다 허리디쓰기가 치유될지다 퇴행성 관절염이 치유될지다 여러가지 피부 모든 염증 아토스 피부염이 치유될지다 오늘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각자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안수화해서 지금 이 시간에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살면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코에 모든 염증이 깨끗게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코에 입이 눈 감 모든 질병이 치될지다 SPSPS läuft 주여 이마여 주소 다 각자의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주님 피구들 소리가 안수화해서 다 이 시간에 기적을 채웁게 하소서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다 주님이 머리에 안수화해서 질병에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으로 만나는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 일어나게 하소서 믿음으로 손을 얹자마다 기적이 일어날지다 나살면서 기적이 일어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5일 설교를 들으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위해서 축도와 중보 기도를 끝마치겠습니다